드라렁덩덩더라렁 어? 뭐야 나만 준비 안했니? 오우 쏘리 I'm so sorry But I love you 김간이에요 김간이라우 여기 나 천 보는 데 같은데? 어? 이런 맵이 있었어? 언제 생겼데? 우와 이게 무슨 맵이지? 여기 그때 그 맵.. 그건가? 좀 비슷한데? 피카츄르 했던 그 맵 이랑 살짝 비슷한 듯? 일로 태어 태어 있네 어? 어? 할로윈 맵 맞아 좀 비슷하죠? 할로윈 맵이랑 좀 비슷하죠? 할로윈 맵이랑 셀트 애들이 안보여? 저거 지하에 있나보다 쟤에서 열심히 돌리고 있구만 아주 아잇 어디갔어 일단 이거 뽀개고 이것도 너프해보시죠 난 너프 안해도 못한단 말이지 아 여기저기서 고기 어 저 치료하고 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니 멍추가 잡아 써야지 치료했잖아 저기 뭐한거야 나 왜 기다려준거야 나 불쌍했나 날 동정 따윈 하지마 잘 돌아다녀요 빨빨빨빨 신기해 아주 일로 안왔네 우리 김강 뭐라 그러지 말래 왜 우리 김강 길을 죽여요 왜 깜짝 놀랬을거다 뒤통수 맞아서 그냥 깜짝 놀랬을거다 얼마나 놀랬을까 완전 개깜짝 놀랬을 깜짝 놀랬을 깜짝 놀랬을 깜짝 놀랬을 깜짝 놀랬을 깜짝 놀랬을 깜짝 놀랬을 아 웃겨 아 웃겨 포기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할만하지 내가 되게 고수인줄 알거야 아 저런 놈한테 어떻게 살아남아 이런거죠 살아 남을 수가 없지 이렇게 잘하는데 거기에 딱 있냐 진짜 신기하다 와 지하로도 되네 지하로도 들어와지네요 신기하다 보셨어요 지하로 들어가는거 다시 나왔네 아이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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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왜 안와 너무 멍청했다 방금 나는 방금 너무 멍청했다 인정한다 한번만 더 게임을 시작하자 어 나는 너무 멍청했다 깊이 반성한다 왜 지혜로 못 들어가지? 아 여기잖아 약간 개지? 약간 개같은데? 어? 아 여기 있었어? 아우 아우 잘 있잖아 잘 있잖아 멍청이 멍청이 우리 킹간 무시하지 말아요 아우 이래봬도 우리 킹간 운은 좋답니다 실력은 형편없지만 운은 참 좋답니다 친구 데려와 얼른 친구 데려와 지금 발전기 하나 남아서 어디 못 가겠어 지금 발전기 하나 남아서 어디 못 가겠어 난 짜있나 지금 친구 데려와 친구 데려와 왜 발전기를 돌리게 하고 그래 너도 빨리 포기하든가 포기하면 맘편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떡해 무서워 쇼밍어 헬프미 누가 도와주세요 아 손님 무서워 이 게임 하다보면 다 이렇게 되던데요 누가 내 뒤에서 지금 같이 춤을 추고 있었네 발자국이 남아있네 같이 춤춰요 같이 춤춰요 아주 좋아요 턴이 아주 아름다우세요 손이 고우시네요 스탯 좀 밟아 보셨어요 상판댄스 아주 잘 추시네 언니가 아주 그냥 언니 이리와 내가 이뻐해 줄게 언니 저까지 갈 건데 괜찮겠어 도망가지 마 저까지 갈 거야 제발 도망가면 나 힘들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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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!! 언니 어떡해 다 갔어 도망갔어 돌아와 돌아와 도망갔어 자 야 역시 살인마가 재밌어 능욕 당해도 이제 그러려니 하니까 그냥 재밌어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3명 3명 했는데 점수는 똥이죠 3명을 걸었지만 점수는 똥이라는거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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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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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